제가 지난주간에 미주 크러스찬 신문을 받았는데 매주마다 오잖아요 신문이 거기에 이런 신앙 상담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사는 한 집사가 그 목사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릴 때부터 기회를 다녔고 구원에 확신도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좋은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전문직 직업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행복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분의 모든 삶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안정된 직업, 건강, 자녀, 좋은 집 모든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행복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목사님의 답이요 너무 잘했어요 집사님 행복은 찾아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찾는 것은 마음의 욕심 때문입니다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 상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에 대해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진짜 그분대로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더 많이 얻어야 행복할 줄 알아 지금 현재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더 나은 건강이 있어야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야 행복한 줄로 아는데요 행복은 이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행복을 다 주었어 그걸 깨닫고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행복을 드렸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더 뭔가를 주어야 될까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행자가 다행 행자인데 이게 내가 힘써는 것이 아니야 그냥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할 때에는 그게 내가 힘써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다 주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난 거 내가 내 부모님에게 태어난 거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내가 키가 이만큼 큰 거 내 외모가 이렇게 생긴 거 모든 것들은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더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자 만난 것도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적에 아브라함 종을 통해서 보냈잖아요 이삭은 자기 아내 얻으려고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삭의 아내 리부가를 데려온 거예요 그게 만남이잖아요 그게 아내와 남편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땅에 사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막 한국에서 내가 미국 가야지 하고 온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하통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모든 사람의 은혜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한국에는 목사가 많으니까 미국에 가서 교포들로 해서 목회하라 그런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오게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거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네게 주어진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진짜 감사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할 때 얻어집니다 순종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삶에 부주감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요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네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 다리 한쪽 없는 사람들은요 다리 있는 게 진짜 그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못 보시는 분들은 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제목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는 내게 sufficient 충족하다 만족하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여기 지금 이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의 가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족하다 그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지금 이 바울은 이 육체에 가시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 더 잘 일하겠다 그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야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변호사 볼 때에는 그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이 바울에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몰라서 막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깨달은 겁니다 똑같이 이 바울도 똑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 거예요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자만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교만 사람은요 뭔가 잘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권력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여러분 돈이 많아도 권력이 높아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 진짜 신앙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대통령이 되어도 그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진짜 신앙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육체에 가시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애국에 팔려가서 감옥을 살았는데 감옥에 있을 적에 성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형통할까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석시드라고 나옵니다 석시드 성공이란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성공자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나에게 가셔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저도 사실은 중학교 졸업받고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 졸업받는데 다 떨어졌어요 1차 2차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포기해야 할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저는 고등학교 실패가 제 인생에 처음 실패했는데 그 실패가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을 주었고 인생에 좋은 교훈을 받게 했고요 굉장히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자신의 현재 당한 것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것을 갖다가 원망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나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파니 크루스비 같은 여사 여러분 찬송가에 무려 한 21국인가 나와요 파니 크루스비의 찬양이 우리 성경이 우리 찬송가에 그분은 어릴 때부터 남의 어떤 의사의 실수로 실망했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불행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앞도 못 부른데 행복하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행복할 조건이 너무나 많지만 단 한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내가 크리스천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것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다른 거 다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우린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라고 했어요 구절해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학식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고 또 자기 집화도 자랑하고 다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뭐였어요 배설물 체력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게 다 부지런한 거예요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합니다 깨닫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으면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전문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기쁨 기쁨은 진리를 깨달을 때 성경의 말씀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속에서 깨달은 것들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타더라도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제가 신학교를 다닐 적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는 나 앞으로 천국에 할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와서 영원히 잘 살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까지 잘 살려고 하는 거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멘 했는데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죠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불우하게 건강하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증명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잘 살게 돼 있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 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서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처서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이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종종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 생각만 해도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들어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아내인 그런 말씀들 네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얼을 침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터지도 안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치도 못하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오히려 가야 돼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행복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엘리트 그 당시에 엘리트 선택에서 제자를 삼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저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세리를 택해서 제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독으로서 임받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에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내서 임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밀한 자를 들어서 치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얻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들어서 있는 자 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복음 중고하다가 공예에 끌려가서 매를 맞아도 그들은 기쁨을 떠났다고 했어요 왜?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의심을 기뻐하면서 떠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능력받는 거 기뻐하면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붙들지 않았으면 평생 그렇게 무명의 업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생각하면 아무리 비법을 받아도 문제가 아닌 거죠 아멘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골 충남 당진 신평 시골 태어났는데 진짜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그냥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시험 떨어졌으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 시험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농사를 짓고 살아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누가 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오영 계신데요 그중에 막내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다섯째 아버지가 계셔 시골에 같아요 근데 그 다섯째 아버지가 가난해요 일남 사녀 애들이 줄줄이 있고 초등학교 뺏기 애들이 공부 못 시켰어요 그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와서 형님 태국님 공부 시킵시다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작은 아버지가 어디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농사도 하는 밭도 논도 없는 그분이 그 당시에 한 15,000원인가를 주시면서 친구들과 같이 가서 서울에 가서 방을 잊고 공부해라 그래서요 그게 씨앗이 된 거예요 그 갓난하신 삼촌이 그게 하나님의 흔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정말 감사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면 모든 일에 기쁨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면 모든 것에 기쁨을 누린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건 기뻐할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가 우리가 불평할 거야 능력 궁핍 박해 권고 이런 건 다 우리가 불평거리인데 오히려 그럴 때에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을 파나소닉을 창업했던 고노스케 마치시다 고노스케 씨 있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94세대였을 적에 거느린 기업이요 숫자가 570개입니다 종업원이 13만 명이었어요 어떻게 기업이 한두여도 어려운데 570개 기업을 거냈을까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경영의 신으로 신경을 받았잖아요 경영의 신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대 그게 뭐냐 하나는 가난 하나는 무학 하나는 약함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다닐다든가 4학년 다닐다든가 그리고 너무나 허약했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사람 기자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거는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좀 돈을 모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또 너무나 몸이 약하니까 건강관리를 잘했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라도요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차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약하니까 성공할 수 없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 도전이 된 거예요 아멘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할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내가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을 바칠 때였지 백시로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나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겠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었다 내 야선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내 야선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그렇게 본성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 나는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더라도 당신의 약속을 지킬 것을 내가 확실히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 죽이는 것을 막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나한테 확신을 주셨다 그때의 뒤에 숲에 걸린 염소를 받쳤지 여러분 그 수염소가요 일반적인 수염소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대신 죽는 자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다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요 그거를 벌써 보았어요 승부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린 거예요 아멘 야곱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약복당가에서 정말 씨름할 때였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놀라운 은혜였지 지난번에 우리 은퇴 목사님들 성막 안 성막이 아니라 랜카스터에 가서 다니엘을 보았는데요 그 다니엘 볼 적에 뭘 정보를 했지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런데도 그 사자과 아메사과 아브라함과 풀무쿠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다 나타났는데요 정말 자신들 모르니 눈물이 팍 터지는 그 은혜가 사자 우리에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 나타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제가 34년하고 지난 은퇴했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세안교회에 와서요 세안교회가 제가 개척한 게 아닙니다 제가 4대 목사예요 4대 목사 81년에 개척했는데 제가 89년에 왔어요 8년 됐을 때 제가 왔는데 그때 교회당 미국 교회당을 빌려봤는데 제가 와서 1년 후에 교회당을 카트만에 있는 교회당을 사고 내부 수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건축 이렇게 업자가 잘못되어가지고 무너져 내려서 이걸 다시 시청에서 다시 헐고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다시 헐고 지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10만불을 빌려서 지었습니다 그때 도움받은 분들이 성산교회 3만불 빌렸고 개혁교회 3만불 빌렸고 어떤 집사님이 2만불 빌려주셨고 이렇게 해서 10만불을 빌려고 하죠 개인적으로 다시 1년에 갚기로 하고 그리고 본당을 헐고 새로 졌어요 그런데 그 10만불을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교인도 뭐 한 30명밖에 안 되노 그런데 정말 난감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요한구 목사님이 저한테 고목사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내년에 내년 말에 은퇴하니까 우리 교회에 내년 초부터 와서 부목사로 있다가 내가 은퇴하면 그냥 우리 교회 후임자로 해 그러시더라고 요한구 목사님은 제가 참 아주 마음을 존경하고 좋아하던 형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저는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예스 했습니다 예스 다른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93년 한 4, 5월 됐어요 4, 5월 93년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94년 말에 은퇴한다는 거야 60세에 그래서 저는 94년 1월 1부로 그 교회로 가기로 그렇게 이제 구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93년 7, 8, 9, 10, 11, 11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교회 간다는 소망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교회는 그냥 교인들 안수지사도 없고 다 서류지사뿐이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크로스하고 건물 팔아가지고 빚갖고 그리고는 흩어지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12월 달에 12월 달에 12월 달에 17, 8일 쯤에 됐어요 밤에 3일 금식 기도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금식을 하는데 교회에 가서 강단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마지막 날 내 마음에 뭔가 울려오는 소리가 지금은 갈 데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하나님 안 돼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 교회랑 다 약속해놨기 때문에 지금 안 가면 안 돼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 데가 아니다 사람이 집을 지었으면 살아야 되고 포도를 갖고 있으면 열매를 먹어야지 지금은 갈 데가 아니야 그런 마음이 딱 듣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그런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안 가면 딱 길이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 4월까지 10만 불을 갚아야 되는데 길은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도 이거는 하나님과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마치 계란으로 바우치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눈물이 팍 쏘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팍 쏘아지면서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저 평지에 내가 가는 길을 가루막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이 그냥 스르르 적어지더니 평지에 모래같이 되는 거야 너무나 너무나 신기한 환상에 제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날이 너무너무 기쁘게 잔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인가 토요일 됐는데 저한테 2만두를 빌려주신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다른 게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전화하시더라고요 먼저 아휴 목사님 이제 그 그 그 한인필라 교회하시려면 한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집사님 안 가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갈 데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냥 교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 말 딱 끊어지마자 이러시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제가 빌려드린 2만불은 천국여 가서 받을게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게 93년이에요 31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2만불 아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근데 그냥 헌금하시게 했대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도 그 다음날 지난 다음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제가 이래이래 이래서 못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다른 분이 얼마든지 올 수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막으시니까 안되겠어요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찌하겠나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남은 거예요 남아도 앞으로도 빚이 남았잖아 8만불을 어떻게 아플까 했는데요 정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은 너무 신기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은행에서도 몰기를 더 얻으면 되는데 14만불에 몰게 되어 있었는데 더 얻고 싶어도 은행에서 코사이너가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집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아파트 살고 가난하고 수입도 없으니까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 당시에 코스테이트라고 은행을 소개시키더라고요 그 부서장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딱 보더니 우리가 20만불을 얻으면 14만불 먼저 갚고 6만불 갚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코사이너 없이 20만불을 빌려주겠대 그 코에스에서 그래서요 그 4월달에 20만불 받아서 16만불 14만불 갚고 남은 6만불 가지고 또 송산교회 개혁교회 갚고 2만불 남은 거 나중에 수상에 가서 또 이렇게 작정해가지고 갚고 싹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것이 몇 번이나 했어요 교회당을 건축을 제가 세 번 했거든요 거기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건너가서 또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는데 세 번째는 그냥 거절했죠 팔고 바로 갔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지음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는 줄 알면 우리의 삶에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세계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의 예수 모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간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좋겠다 10편 116편 12절에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How can I be better Lord All His goodness to me 하나님이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 이렇게 협력하시는 분 너무너무 좀 수고하시고요 감사한데 솔직히 제가 많이 돕지 못해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마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이 방송국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늘리는 그러한 기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